이어서 전국민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전국민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의 검증된 효과, 더 큰 위기가 다가오는 지금이야말로 조건 없는 지급이 필요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자는 주장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는 선별없는 신속한 지금 덕분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된 즉시 카드 매출과 전통시장 매출을 올리고 소비자 심리지수를 회복시켰습니다. 이는 지급대상을 정하고 선별안은 정치적 비용과 행정비용을 줄이고 적시에 지급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전국민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이 사각지대를 크게 줄였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재난은 그 피해의 대상과 규모가 무차별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의 순위를 나열하고 무자르듯 선을 그어 일부만 선별지급하는 것은 재난극복의 사각지대를 유발합니다. 지난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가구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었던 것은 보편적 지급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선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성공적이라 자부했던 K-방역의 성공과 경제 방어의 효과가 모두 물거품이 될 위기입니다. 재정건전성과 지급대상 논쟁에 붙잡히면 더 심각한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방역 성공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시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